안녕 오마이 스쿨 호파리 한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소리가 비슷해서 헷갈려 하는 한자어 중에 보시면 막역과 막역한 사이 친구들끼리 서로 오백을 기울이고 있네요 막연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했을 때 막연하다 음이 비슷해 가지고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역하다 했을 때 막자는 이 옵슬막자는 보세요 이게 싹 날철에 싹이 하나 더 첨가되면 이게 풀초죠 풀이 하나 더 있으면 풀만을 회에 풀이 하나 두 개 합쳐져서 이 글자가 자풀 우어질 망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풀 우어질 망자에 보시면 옵슬막에 풀초가 위로 있고 밑에 큰 데로 있습니다만 이 글자도 원래는 풀초의 변형자다 그러니까 풀 속에 해가 들어가 있는 건데 어떻게 풀 속에 해가 들어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해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해가 나한테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거고 해가 없으니까 어두운 상황에서는 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밖으로 해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옵슬막에 꿰알막도 있는데 아무튼 옵다란 뜻으로 옵슬막자입니다 자 그런데 막역하다 했을 경우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글자가 거스를 역자입니다 이 거스를 역자가 의외로 단어가 많습니다 가령 역전시켰다 역설적이다 또 역기능 또 여러분들 북한하고 핵 협상할 때 불가역적이다 할 때 이 거스를 역자를 쓰는데 이때 이 획이 어떤 글자예요 이런 질문을 자주 하셔서 제가 설명 말씀 올리자면 이 글자에서 이 획은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게 방패 간 자예요 방패 간 자에 입 벌릴 감 자가 합쳐진 자입니다 이게 무슨 글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적들과 싸우러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창 들고 또 방패를 들고 나가서 싸우다가 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창을 놓쳐버렸다면 방패로 적들의 공격을 막다가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방패로라도 적들을 맞받아 쳐야 되죠 그래서 방패로 적들을 맞받아 친다 그래서 거스른다 라는 뜻으로 거스를 역자에 길갈차기 들어가서 거스를 역자 아무튼 거스를 역자가 의외로 단어가 많다 역설적이다 역기능 역전시켰다 불가역적이다 했을 때 거스를 역인데 거스른다는 거는 명사로 처리하면 허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역하다 했을 경우에는 허물이 없는 옵슬막이니까 허물이 없는 사이가 우리는 막역한 사이야 막역한 사이야 자 그런데 보시면은 막연하다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막막하기만 하다 했을 경우 이 사막막자 넓을 막자는 옵슬막에 물수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이 사막이죠 그러니까 사막막 사막은 넓게 모래가 퍼져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사막막 넓을 막 그런데 이제 이 그럴 연자가 한자에서는 그럴 연자가 붙어가지고 단어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자연 했을 경우 스스로 자 자를 써서 스스로 그러한 모양이 자연이다 여러분들 당연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럼 마땅할 당 자를 써서 마땅함이 그러하다 그래서 당연하다 확연하다 이럴 때도 이 그럴 연 자를 씁니다 확실하게 그렇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럴 연이 됐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된 자가 육달월 이건 육달월입니다 개견이 합쳐져서 이게 말 그대로 계곡이 연자입니다 계곡이 연자에 불화 이 불화가 글자의 밑으로 들어가면 획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 개고기를 불로 삶었나 그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닭과 개가 다른 점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닭을 잡았을 경우 닭털을 뽑고 요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닭털은 어떻게 뽑겠습니까 뜨거운 물에 닭을 집어넣으면 닭털이 잘 빠지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개는 털이 많은 데다가 개털을 어떻게 뽑아낼 겁니까 뜨거운 물 속에 넣어놔도 개털이 뽑히지 않으니까 이 개를 잡은 연후에 여러분들 집불이라고 해요 이렇게 화력이 갑자기 확 올라왔다가 사그라드는 집불에 개를 그스른다 그러니까 개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슬려서 개털을 제거하는 것이 그러하다 라는 뜻으로 이게 그럴 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연자 그러니까 이 연자가 들어가면 그러한 모양이다 그러니까 넓고 넓어서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처지를 막연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장을 한번 보시죠 어렸을 때부터 허물이 없는 사이죠 그러니까 막역한 사이 막역하게 지냈다 그래서 거스릴력 허물력을 썼고요 막연 막역 막연한 기대만으로 이때는 그냥 단순히 넓고 넓은 상황에 기대만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역했어요 막연했어요 막연했죠 그래서 막연했다 우리 두 사람은 30년 가까이 허물이 없는 사이네요 그래서 막역하게 막역하게 지내고 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막역과 막연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한자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